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테스크입니다. 기부냐 특혜냐를 두고 논란인 나주 부영골프장 자녀부지 개발에 대해 환경당국과 교육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나주시도 다른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영의 개발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영주택이 한전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35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5,300여 세대를 짓도록 추진 중인 건설 사업. 부영주택이 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살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9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자연 녹지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혁신도시내 개발 밀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돼 세대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등도 부지 내에 중고등학교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반려하고 새로운 개발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지역환원장치가 마련된 새로운 도시계획 입안을 부영주택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주시도 부영주택이 낸 현재 건설 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영주택이 낸 계획대로 용적률 180%, 최고층수 28층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나주 혁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 현재 기준인 용적률 175%,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맞춘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주시는 유관기관과 주민 의견을 다음 주까지 부영주택에 전달하고 전문가, 시민단체로 이뤄진 10여 명의 특별자문단을 꾸려 의견을 듣고 주민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추가 공청회 등이 열릴 수 있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나주시와 유관기관 등의 우려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나주시 의견을 전달받은 후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관기관들이 잇따라 현재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부영주택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